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종일 연구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대외적인 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었습니다만 일단 주변 환경에서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리스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또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요. 코스닥은 61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유가랑 환율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이 없고 사실 지수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가 50불 그리고 환율 1100원 그 기준선으로 잡고 위아래 쪽에서 이제 관련 업종 종목들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월달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3월달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3월달에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ECB에서 이제 자금을 풀면은 그게 이제 아시아 이머징 그리고 국내 증시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반기 내에 그렇게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수급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계속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통이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앞서도 이제 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이제 뭐 국내 이제 경제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인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랑 자금 이탈 우려 때문에 이제 뭐 금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전 금통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 이제 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썼던 게 시차가 좀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내에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 보통 한 6개월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 9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고령화랑 이제 양극화 이런 부분들도 좀 잡혀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환율 쪽에 이 환율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좀 이 부분들도 좀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금리 인하를 좀 쉽게 내다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 이제 뭐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는 이제 의미가 없는 레벨까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지난 거래일 지지난 거래일 뭐 코스닥 시장이 올라온 거는 셀트리온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총 2위 기업이 상한가 2번 시총 30%가 이제 뭐 증가한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업종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한 봉이 2개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사실 끌어올린 거는 제약 바이오 이 섹터 그중에서 뭐 셀트리온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소는 이제 유가랑 환율 쪽에서 이제 뭐 잡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 자체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뭐 ms를 늘려가던 아니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해외 쪽으로 뭐 진출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별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그 가운데 코스닥 내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를 주목하자라는 판단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시장 수급 판단 그리고 남은 변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내용이라 뭐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지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요. 예전에 뭐 종목 릴리라고 보고 있고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좀 전에 뭐 전문가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스닥 릴리입니까? 아닙니다. 바이오 랠리입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주도했던 그리고 일부 IT품주가 랠리했던 그 랠리의 양상이 잠시 바이오주로 이전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전체 시장의 랠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종목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타이밍 싸움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핫한 종목에서 단기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런 종목분들을 잡느냐가 타이밍 싸움이 되겠고 타이밍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뒤늦게 쫓아가서는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80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바로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한 셀트리온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각각 100% 이상씩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도 램시마라든가 호스피라 등의 각가지 호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주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이오주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경험적으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아 흔히 말하는 꼭지는 바이오주들이 좀 만들어낸다고 해서 지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려는 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은 이 앞전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자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꼭지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셀트리온 주가를 좀 끌어올린 이슈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얀센 쪽에서 이제 레미케이드 특허 재심사를 했는데 거절 통보가 됐거든요. 사실 북미 지역 자체는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그러니까 치료 관련해가지고 의료비가 워낙 증가를 했고 오바마 쪽에서는 오바마 헬스케어를 계속 밀었었던 부분들이 이런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가 보통 특허 가지고 있는 원료의약품에서 한 30% 정도의 비용이 좀 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셀트리온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화이자 호스피라 인수인데요. 호스피라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환사체 물량을 가져가면서 북미 판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화이자가 인수를 해주면서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럽 쪽에 2월에 대부분 특허 부분들이 만료가 되는데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이슈가 외부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셀트리온이 여의도에서 IR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인이 참여를 하고 나서 전해준 코멘트를 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전부터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기관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들 같이 매세가 들어오면 상한가를 만들고 어제까지 상한가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 리포트 보시면 2013년도 7월 1일이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인데 거의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거의 안 나오다가 2014년도 작년 말 정도에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IR 끝나고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기관들이 좀 관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향후 주가 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 날 FTA 그쪽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코멘트를 해주느냐 요구가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유럽 쪽에 특허가 만련됐는데 이게 과연 매출이 그쪽에서 확실히 증가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향후 셀트리온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나 아니면 다시 제자리를 갈지 이 부분들을 가능하는 변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 기타 바이오 관련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관련 종목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시밀러는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일모직, 바이넥스, 알테오젠, 제넥신, 한도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바이오주, 말씀 주셨다시피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금 기대감은 가득하죠. 주가도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회사 관계자도 모르고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애널리스트 할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밸류에이션 투자가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종목 모멘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 타고 정말 잘 날아가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시청자들의 몫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 축소입니다. 비중 축소가 지금 당당 절반 잘라라 이렇게까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 단기 과열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총 2위 종목이 단기간에 60%가 올랐습니다. 패시브 펀드들, 인덱스를 추정하는 펀드들 같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은 뒤늦게 쫓아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누가 한 방 잘못 날려버리면 반대로 또 추정매매가 역으로 또 매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는 완전히 복불복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을 여기서 늘려나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전략이 된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답변해 주셨네요. 이제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입니다. 금통위에 관심도 쏠려 있고요. 그렇다면 김영철 팀장의 종목은 어떨지 궁금해요. 대응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사실 코스아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같이 맞물리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무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데이를 통해서 지방 쪽 기존 영업 쪽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모멘텀은 매출이 증가하고 MS를 늘릴 수 있는 수도권 진출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서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높은 현금성 자산이랑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대비 낮은 PER 이 정도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무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일 연구위원과 시장 전략 종목 이야기 들어봤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